자, 이제 창고로 가서 저만의 비법을 내가 오늘 또 하나 해드릴게요. 이거 진짜 따라 하세요, 집에. 아, 난 느낌이 온다. 아이고, 됐다, 됐다. 김국진 씨는 이제 아마 이거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. 느낌이 온다. 자, 운동했으니까 수분을 보충을 살짝 해주시고. 자, 그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, 이거. 김국진 씨는 이걸 아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. 아니, 안 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느낌이 오는데 안 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. 뭐죠? 낮잠요. 자, 잘 보세요, 이제. 골프공에. 자, 옆으로 가면 이제 매트가 있죠? 매트 위에 올라가요. 올라가서 저렇게 내 체중을 이용해서. 아, 아프겠다. 눌러주는 거예요. 이거는 많이 걷거나 또 축구하거나 아니면 운동 나갔다 온 날은 반드시 TV 앞에서 카펫도 깔아놓고 이걸 하는 거예요. 바닥은 조금. 지하판 받는 거랑 같은.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압력이 강합니다. 저 발맛으면 진짜 좋겠다. 근데 원래 운동하고 저렇게 풀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그럼요. 아, 아.